환각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발각되자 도주한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해당 남성은 어젯밤 9시 30분쯤 춘천시 후평동 하나로마트 인근 도로에서 환각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 현장 검문에서 도주하고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아 안에 있던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